5,600억이나 말아먹은 유령관광단지가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꼭 무슨 우주선처럼 모양도 희한하게 만들어 놨는데 해마다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 세금을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만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경북 안동에 있는 유교랜드입니다. 건물 외관도 참 특이한데 우주선 콘셉트가 아니고 옛날 양반들이 쓰던 정작한 모양이랍니다. 영상을 찍은지가 4,5개월 정도 됐는데 초봄입니다. 날씨가 약간 춥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지고 손님들이 제법 보입니다. 저 요상한 유교랜드 건물 짓는데 우리 세금이 430억이 들어갔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엄청나게 넓은데 총 사업비가 무려 5,68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물론 민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세금이 또 절반 정도 들어간 겁니다. 안동에만 해도 옛날 서원이나 한옥같은 유교문화가 썩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넓은 면적에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런 문화관광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일요일이니까 저렇게 차들이 제법 있지 평일날은 거의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양반은 몇프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인구는 중인, 상민, 천민이 차지하고 있었죠. 잘못 태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신분 상승은 어려웠던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안동지역에는 나는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이 대단한 그런 권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양반 도련님 상징물도 몇개 보이는데 또 유교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또 만든답니다. 지금 공고가 떠있는데 야 또 우리 세금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유교랜드 영어도 써놨고 한문도 써놨습니다. 아마 왕서방들이 또 단체 여행을 오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중국사람은 한명도 안보입니다. 22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하루에 방문객은 45명 네 완전히 운영을 안하는게 더 낫다 할 정도로 적자를 봤습니다. 입장료 거금 9,000원을 내고 안쪽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 생뚱맞네요. 여기 자동차가 왜 있지? 자동차도 있고 여기 보니까 옛날 테레비네요. 테레비 이런거 옛날 물건들 막 쌓아놓은 박물관 같은데 유교하고 자동차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끌렁해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본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양아치처럼 논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근본 없는 것들이 또 남자 여자 같이 술 마시고 놀고 옛날 양반들이 보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요즘은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고 남녀 7세 지남철입니다. 옛날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도 전시를 해놨는데 참 이 유교우랜드 컨셉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옛날 물건들이 유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짬뽕 박물관입니다. 벽에는 옛날 구한마을 시대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런거를 전시해놨는데 당연히 인기가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옵니다. 해마다 운영 적자가 10억씩 생겼는데 그 적자 다 우리 세금으로 땜빵을 했습니다. 이런 안내판도 전부 한문으로 다 적어놨는데 요새 사람들이 저거 다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유교 콘셉트에 전시물만 가득한 이 유교우랜드 장사가 당연히 안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시설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새로 개조공사 한다고 우리 세금 48억이나 닦아 썼습니다. 유교우랜드 이거 짓는다고 우리 세금 빼먹고 또 장사 안되가지고 망하니까 개조공사 한다고 또 우리 세금 빼먹습니다. 이래저래 참 잘 빼먹습니다. 컨셉을 완전히 바꿨는데 지금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유교우랜드가 아니고 어린이랜드라고 이름을 아예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에 다 모여있네요. 전시물이 완전히 짬뽕입니다. 놀이터에서 위로 또 올라오보면 유교 관원상제 옛날 결혼식 하는 이런 전시관도 있습니다. 안동에는 유교문화 박물관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전시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산청에 있는 한방 테마파크 그런 컨셉인데 여기 뭐 한약방 같습니다. 허중 컨셉으로 뭐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는 과거 시험장이네요. 지금 중국도 문화대혁명 그거 거치면서 유교문화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유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애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데 한번 가보니까 게임장이네요. 네 이 게임하는건데 이 게임하고 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유교랜드는 이름을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령에서 의병활동을 하신 각재우 장군 네 안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이런 각재우 장군을 전시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고향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렇게 성대하게 상여를 메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요즘은 뭐 누가 상여 메고 이렇게 장례식을 합니까? 홍동백서 내 제사상 차리는 체험장입니다. 요즘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데 이런 제사상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은 전부 안동 화해 마을로 가버렸습니다. 개조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어린이 가족들이 제법 주말에 놀러를 온답니다. 그래 봐봐야 하루 평균 천명도 안되는 방문객이 온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적자를 메꾸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이 안에는 유교랜드만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호텔도 있습니다. 세금 2700억, 민간투자 2900억 해가지고 총 5680억을 쏟아부었답니다. 유교랜드 바깥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보입니다. 저 식물은 또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관광단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넓은 단지에 사람들이 보입니까? 네 또 우리 세금만 날려먹은 유령관광지가 됐습니다. 골프장하고 유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생뚱마켓도 이렇게 골프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유교랜드라고 써놓고 골프장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부 지방채권 발행해가지고 비트로 이런 쓸데없는 유령관광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